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받아야 되는데. 얘 주거나 그냥 내가 돌거나 돌거나. 요즘 제가 경기력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다운된 상태였는데. 최소 두 발 이상은 더 뛰자라는 생각으로. 집중하자 벤젤스 화이팅. 가자 가자. 집중.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오케이. 새롭게 뽑은 또 한 명의 선수. 류한수 선수는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보고 있어. 상대의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세가부스로인. 올려봐 올려봐 올려봐. 올려봐 올려봐 올려봐. 확실히 지금 다국적 선수들이라 그런지. 우선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확실히 색깔들이 이제 확실히 있습니다. 휴우. 아아. 플레이 푸트 볼. 하우스 외이. 조인. 가자 가자 가자. 한수 좋아. 한수 좋아. 한수 좋아. 한수. 가가. 류환수 좋죠? 됐어요. 김준호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김준호. 올라가야죠. 반대쪽 올라갑니다. 재림. 빗나갔습니다. 배꼼 크로스. 김준호 선수의 센터링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나가는 걸 살려서 돌려놨던 이준이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김준호에서 마지막 2주까지. 좋았습니다. 대구역대구역. 반대쪽 보고 밀어줍니다. 이거 잘렸어요. 박재현이 김준호에게. 박재현 선수 지금처럼 쉽게 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체 들어간 유환수가 올려줍니다. 반대쪽 깊숙하게 기퍼나옵니다. 다소 둔탁한 듯한 센터링인데 좋았어요. 민호 여기. 진수 진수. 조란. 유환수 쪽으로 갑니다마는. 기름 올라갑니다. 유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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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빗나갑니다. 배심해 쇼팅. 지금은 김준호 선수를 좀 칭찬을 해줘야 될 게. 본인이 이건 좀 건드릴 수 없어요. 이거든요. 거기서 양보하면서 유환수 선수가 슈팅까지 잘해줬습니다. 지금 어쩌다 벤져스에 데뷔한 유환수. 데뷔 첫 슈팅이 나왔습니다. 유환수야. 고이, 고이, 고이. 오보로 언제 갔어? 한수 형 좋은데? 그러니까요. 한수랑 잘한다 했잖아, 내가. 잘해요. 잘해. 좋은데요? 가죠, 가죠, 가죠. 오른쪽. 바짝, 바짝. 고아, 고아. 준호야, 준호야. 현석아. 현석아. 돌아, 돌아, 돌아. 민호, 민호, 민호. 가운데 허민호 밀고 들어갑니다. 걸렸어요, 걸렸어요. 반칙입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는 허민호입니다. 지금 인터바모스는 선수 교체를 합니다. 91번에 자카리아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카리아 선수가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남규 다. 자 프리킥 찬스. 남규? 형 바닥으로 밀어차면 될 것 같은데? 형 다이렉트. 나이스, 좋은 자리다. 제일 많이 하는 자리다 여기. 은규, 남규규가. 이런 거를 좀 꽂을 줄 알아야 우리가 강팀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세기 골이거든요. 이은규. 임남규 가나요? 이뤄지고 임남규입니다. 수비 벽 맞고. 형, 봐봐. 뒤에 왔어, 뒤에 왔어. 핸들. 손, 손, 손. 손, 손, 손. 핸들, 오케이. 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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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핸들. 핸들, 핸들. 핸들벌이였죠. 그렇죠. 네. 이번에는 왼쪽에서 프리킥입니다. 라인 온 조잇, 라인 온 조잇. 지금 한 번 찬스 만들어내야죠. 라인 온 조잇. 올려주고. 짧아요, 짧아요. 가입. 물론 이쪽으로 무려줬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네더란드 가기 전까지 다 잘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쫄아야 돼, 또아야 돼. 조잇한 코너킥. 헤링. 올려, 올려. 다시 한 번 밀어주고. 반찬. 볼 빼면서 밀어줍니다. 치다, 치다, 치다. 킵으로 나옵니다. 2주 늘파. 2주 늘파. 2주 늘파. 골 문이 비어있습니다. 차분하게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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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문이 비어있습니다. 차분하게 가야 돼. 차분하게 가야 돼. 사나갔어, 사나갔어. 사나갔어, 사나갔어. 마무리해. 리은규 어디로? 밀어주고. 아이고. 수비가 6탄 방어. 리은규 비웠어요. 리은규 측면에 공간이 있습니다. 수비가 막아섭니다. 은규야. 리은규. 살짝 밀어주고 중앙입니다. 허민호입니다. 허민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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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민호. 됐다. 완벽 골입니다. 대박입니다. 이 정도의 주머리 슈팅은 뭐. 허리 속이 뻥 뚫리는 슈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슈팅은 정말 퍼스트 터치도 아름다웠고 마지막 슈팅 임팩트 보세요. 힘도 안 드리고 제대로 그냥 발등의 염치에 인프론트에 감기면서 제대로 맞았어요. 키퍼가 손질 수 없는 위치로. 오 마이 갓. 민호. 자 한 명씩 지금처럼. 자 파이팅. 지금처럼. 야 태훈이 준호랑 바꿔줘 봐. 오른쪽에 공격으로. 위로? 응? 응. 태훈. 몸 옆에. 설명해줘. 너 준호 자리 들어갖고 그래? 한번 서봐.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쉽지는 않은데. 공 잡으면 상대하고 1대1 체스를 하잖아. 한번 해봐. 드립을 해보고. 뺏겨도 괜찮으니까. 또 만약에 뺏기면 서 있지 말고 또 같이 수비해주고. 어? 어쩌다 벤져스에서 선수 교체를 합니다. 김준호를 빼는군요. 그렇군요. 우리 김준호 선수가 나오고. 아 김태훈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 김태후도 이제 어쩌다 벤져스 데뷔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훈 선수는 김준호 선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명 안 써도 돼? 재현. 올려. 장군. 올리래. 올리래. 올려. 살짝 올려. 더 올려. 프리킹을 얻고 있는. 남규. 인터바머스. 프레드 선수가 찹니다. 라인 많이 올렸는데. 프레드가 올려주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조나단. 조나단 밀어주고 헤딩. 좋아요. 키퍼 정면 다행입니다. 공룡. 가. 가. 그냥 가. 좋아요. 이준이. 이준이. 키퍼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이준이. 키퍼 나와 있습니다. 이준이 단종클러 슛. 이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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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이 골. 이준이. 주간 골입니다. 이준이 주간 골. 하나킬 골 나왔어요. 경기 형 나이스 팀. 경기 형 대박이다. 한건규의 기가 막힌 킨 능력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 슛이 쉬워 보입니다만 타잉 맞춰 굉장히 어려운 슛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골 나왔네요. 이진희 선수가 이런 모습 보이시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은 노련한 골이잖아요. 다시 똑같이 똑같이. 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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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해. 동현이는 어디다 동현이. 동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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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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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이. 아 3대0 3대0이 그치일 줄 알았어. 자 말씀드리는 순간 키퍼가 교체됩니다. 한건규 뺍니다. 요즘에 김동현 투입이 좀 잦은 편인데요. 김동현 골키퍼 최근 들어서 정말 선박률 뿐만 아니고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인터바머스의 패트릭 감독이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진짜요? 정장을 벗고. 아니 잠깐만요. 저분이 이전에. 제네. 아니 실제로 덴마크 2부 리그 팀 프로팀. 전수 코치로 했던 분이 옷을 갈아입고 있고요. 이거 둘. 자 그냥. 한수군. 한수군. 아 그만 왜. 아 그만. 공공. 아 그만. 쌀쌀. 이 잡아 찢었어. 오케이 오케이. 레슨이 하는데. 버릇나 오르네. 버릇나 오르네. 한 명이 두 명 피웠다. 재원아 오른쪽에. 어. 여기 서 있으면 되겠다. 자 프리킥 프리킥 올라갑니다. 자 우리 문전 쪽에서 걷어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리원수. 가자 가자 가자. 재원.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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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자 성진수. 성진수가 볼 끌고 나갑니다. 진수 진수 진수. 그렇죠. 자 오른쪽 빈 공간 좋습니다. 자 김태훈입니다. 태권도 김태훈. 김태훈 접근. 출력. 이준이 슛. 아. 민아 갑니다. 이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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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아 이거까지 꽂혔으면 멋있는 건데요. 아 진짜 이준희 선수는. 최근에 확실히 임팩트. 슈트의 임팩트 능력이 더 좋아졌어요. 네. 그래도 안정한 감독이 얘기해서 그런지 전반과 다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지처 없이 때려야죠 이렇게. 태훈이가 사라는데. 여기 초기 일대가 있어 자리가. 쟤 오른쪽으로 공격을 쓰고 싶더라고. 가. 아. 네버투. 태현아. 네. 코치. 네. 선수 결제합니다. 14번에 세가부 선수를 빼고. 아 2번에 패트릭 선수가 들어갑니다. 아 코치네요. 패트릭 코치. 배터리 코치가 들어가면서 뭔가 중원을 좀 지킬 것 같고요. 형 한수 한수 한수. 들었다. 저기 한 명 들었어요. 바로 공격에 도움을 주네요. 넘기면 안 돼. 굿. 울려 울려. 쥬나. 다시 끌고 들어갑니다. 왼발로. 반격한 슈팅이었습니다. 역시 김동현은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신머리 씨도 또 때린다고요? 꼭 동현이 형 같아 저렇게. 동현이 형만 들어가면 멀리서 저렇게. 왜 왜 왜. 아무 차는데. 아무 차는데 왜. 공중볼 싸움이라든지 지금 몸을 사리지 않고 잘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굿. 재현아 재현아 바로. 옮겨 옮겨. 이준이. 힘에서 안 밀려요. 이준이 나갔습니다. 그래도 이 저돌적인 모습. 그렇죠. 우리가 찾는 스트라이커입니다. 확실히 이준이 선수가 스피드가 있고 양치면을 빠져드는 공간 활용이 있다면 거기에 임남규 선수가 그 스트라이크 포지션을 잘 빠져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조합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합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우, 정치에 많이 가졌어. 다가가 없었어. 내 bad. 장군 나 여기 있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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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구다! 탈구다! 탈죠? 이준이! 이준이 갑니다! 이준이! 이준이! 이번에는 키퍼의 선방입니다. 탈구다! 탈구다! 나이스 세이브! 좋았다! 스트라이커다! 스트라이커다! 진수 빼고, 민호 왼쪽 넣고, 준영이 가운데. 아, 성진수 선수를 빼네요. 박준영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허민호의 실험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안정환 감독이에요. 허민호 선수가 지금 왼쪽 측면 수비수로 자리를 배치했습니다. 허민호 선수 몇 자리를 뛰는 겁니까, 오늘? 확실히 중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 수! 나이스! 내가 갈게! 헤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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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 쪽! SEI! 강아지 오른쪽 lata, 오른쪽 chaotic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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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남겨, 남겨. 사도대. 류은규 밀고 들어갑니다. 안쪽까지 슛.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성난 들소 황소처럼 밀고 들어가서. 역시 류은규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돌파해서 끝에 슛까지 날리는 류은규입니다. 류은규 선수 역시 힘이 있어요. 힘 붙으면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골 때 몇 발. 뭔가 오늘 공격 선수들이 어떻게든 골을 만들어내고 싶다는 욕심들이 딱 보이네요. 장군 재현. 자, 코너킥. 류은규 올렸습니다. 팩스타빙. 안 맞았어요. 박재현이었죠? 네. 걸리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단독 탔으면 돼요. 나이스, 나이스. 재현, 나이스. 너무 아깝다.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요. 네, 너무 아깝습니다. 본인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네요. 자, 이제 상대 공격권. 자, 등지면서. 태어나, 태어나.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우리에겐 그렇죠, 김태훈. 류한수가 뭘 이어받고 있습니다. 출발. 우산이 아니에요. 우산이 아닙니다. 우산이 아닙니다. 이준이, 이준이 들어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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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준이, 이준이 들어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원칙 골입니다. 한수 나이스. 안수 형이 이엿이 아닌가? 안수 이엿이. 그죠? 추락. 후반전 막판에 멀티골. 후반전 멀티골. 한수 나이스. 어이. 어, 한수. 좋아, 좋아, 좋아. 한수 좋은데? 피파하는 줄 알았어?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끝났습니다. 촉이 있어. 왜? 촉이 있다고. 쟤는 위에가 날 것 같아. 뽑은 2고사 있었는데 저쪽 찍힐라고 했다고. 제가 그 돌아서 하는 게 있더라고, 저기. 공격 쪽에서 하면 나을 것 같더라고요. 설레인. 아, 태훈 나이스. 태훈이 형. 아, 공격 너무 좋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굿게임. 굿게임. 굿게임, 브로. 좋았어, 좋았어. 공 잡으셨어요? 안 잡았어, 안 잡았어. 어쩌다 벤져스와 인터바모스의 평가전. 4대0으로 어쩌다 벤져스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믿어주신 만큼 기대하는 바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잘해줘서 너무 재밌게 플레이했던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온 이 선수들이 데뷔전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억이 있는 데뷔전이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미드필드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스들이 효과적으로 잘 나왔던 후반전이었습니다. 미드필드 자원으로는 강현석, 김태훈을 사용했던 게 득이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남일 코치가 주도한 훈련을 통해서 오늘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김남일 코치의 어깨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쩌다 벤져스의 승전보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